사랑해요 나...나...나...나... we have like a... 어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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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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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뷰가 멋지다고요? 뷰 죽이지! 아 사진을 찍고 있어!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 이 사진이 가서 말을 한번 어떻게 걸어봐 바로 아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우리의 아 너무 귀엽다 잠깐만 오 깜짝이야 오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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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? 22? 네. 너무 기쁘다. 저는 29. 너는 39? 네. 선물을 보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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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관계가 있어요. 정말? 네.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락을 부탁해요? 어떻게 연락을 부탁해요? 네. 네. 내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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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? 네, 제가 중국어이로. 한국어? 한국어. 중국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중국어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중국어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중국어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 중국어? 제가 2년 동안 듣기. 중국어? 중국어는 여기? 여기에는 중국어는 한국어. 감사합니다. 이 한국어의 뷔페는 단어라. I can't already do that. Business, 아마디레 가지더는. OK? 안녕! 미니언니아. 난리의 이름은 양양입니다. 양양? ㅋㅋㅋ 양양? 양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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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통해 중국어 인터넷에 공부한다고 하는데. 중국어 인터넷에 공부한다고 하러 가시죠. 저는 중국어 인터넷에 잠ге. 난 한국어. 한국어 인터넷에 공부한다고 하러 가시죠. 한국어 인터넷에 공부한다고 하러 가시죠. 아, 중국어 되게 잘한다 오케이, I hope you guys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too I'll text you later, okay? 오케이, thank you later, bye 야, 나 이따가 메시지 받는다고 했어 오, 나 뽀뽀까지 받았어, 봤어 아까? 아, 여러분 누가 봐도 여자야 어그로 끌지마 나 방구석, 방구석 옆어들 그거 솔직히 부럽지, 솔직히 부럽지? 아, 여러분들 오늘 밤에 뭐 아, 여러분들 술이 안 깨네? 너무 피곤하다 이따 일찍 자야지, 아 아, 이따 일찍 자야 되겠어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보時間 어, 이따 일찍 아, 그 밤에다고 연철ạ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